크록스맨 몰래카메라를 좀 찍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 이씨! 이게 이씨! 크록스맨이 전국 투어 갔다가 곧 도착할 것 같은데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전화를 물어볼게요 네 PD님! 어 지금 어디쯤 오셨어요?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오셔서 바로 이벤트 추첨을 하셔야 돼가지고 바로 찍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록스맨한테는 여기 있는 게 모두 거의 대부분 댓글 쪽지라고 소개를 할 텐데 사실은 다 벌칙이에요 뭘 뽑든지 간에 벌칙 벌칙 쪽지를 뽑을 수 밖에 없게끔 만들거예요 대구 안녕하십니까 대구 갔다가 창원, 울산, 부산 찍고 왔죠 오늘 발표 날이라서 바로 추첨해야 될 것 같아요 뽑으면 되는 거죠? 네 여기서 뽑는 것보다는 네 이런 거 좋네요 요거에다가 할게요 아 휴지요? 여기 딱 뽑기처럼 생겼으니까 대신에 벌칙을 좀 같이 낑겨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냥 하면은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긴장감이 있으면 좋잖아요 보는 사람들이 제가 긴장감이 아니고? 아니 근데 댓글이 꽤 많던데 대략 2400개 정도입니다 그럼 저 2400개를 다 만들어 오신 거예요? 2400개 안에 벌칙을 3, 4개 넣는 거예요? 전체 양의 한 5% 정도? 그건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긴장감이 확 풀리는데? 그거 걸리면 진짜 운 없는 놈이다 고려하셔가지고 자극적인 벌칙이면 좋을 것 같아요 걸렸으면 좋겠다 조회수 잘 나오게 차라리 첫 번째부터 생각해볼까요? 제가 얘기하면 좀 약한 거 얘기하니까 저보다는 피디님께서 천만 원 얘기 한번 하세요 천만 원이요? 네 100만 원은 구독자한테요 진짜로? 개인 돈이에요 회사 돈이에요 이거 실제로 하는 거잖아요 네 와 500가시죠? 500가 아 천만 원 깜짝 놀랐네 확률이 적으니까 아 그래도 그래도 나는 걸려요 무조건 걸려 진짜 걸린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그래도 ABCD를 또 고를 수 있으니까 천 회? 천 회? 김장광 좀 조회수 나오게? 천 원 시조? 천! 우리 여기서 머물 겁니까? 손 떨리는 거봐 여기 앞에 런던베이글에 사람 많잖아요 거기 앞에서 틱톡 챌린지 하나 하기 혼자 가서 그거 안 돼 진짜 혼자서 못 해 그러면은 춤으로 하는 걸로 춤으로요? 네 혼자 가는 거잖아요 혼자서 알겠습니다 네 런던 사랑해 듣기 네 눈썹 맥이 가시죠 눈썹 또 밀어요? 눈썹 밀어 밀어 눈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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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확률이 걸릴 수도 없지 기사님 확률 한 번만 해주세요 다섯 개 그러니까 걸릴 확률 몇 프로예요? 천사 빌리티 천사 빌리티 천사 빌리티 천사 빌리티 크록스맨 여기서 뽑으면 되고요 이렇게 뽑으면 뽑으면 그래서 댓글을 이렇게 짰긴 한데 아이디랑 여기 써 있는 거 댓글 읽어주시면 되거든요 다시 넣어놓을게요 손을 놔주시고 하나만 뽑아줄까요? 네 읽어두면 될까요? 다시 넣어두면 될까요? 다시 넣어두면 될까요? 야 말도 안 돼 야 진짜 말도 안 돼 야 진짜 말도 안 돼 야 어 나 진짜 소름 이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우와 야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조작한 거 아니에요? 이거 말이 돼요? 네 그리고 겉에 있는 거 한 것도 아니야 쫄악 깊숙이 넣어가지고 했는데 500만 원이 A에 있잖아 A 야 어디가 어디가 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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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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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케 오케오케 오케이 빨리 뽑아야 돼서 말해 오케이 예 자 빨리 뽑을게 어허 써 이제 진짜 안 걸려 진짜 진짜 걸릴 확류 없어 이거 말이 안 돼 진짜 잠깐만 거짓 몇 개는 없어요 진짜? 이 정도 아니 진짜 솔직히 거짓말이지? 말도 안 돼 까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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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시청자분들도 못 믿어 까봐요 진짜로 지금 까면은 이걸 할 수가 없어 그럼 지금 원테이크로 가요 원테이크로 원테이크로 갈게요 다 뽑고 그대로 까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자 A를 해서 5로 갔잖아 그럼 2를 하면 A로 갈 수 있어 근데 그럴 확률이 없어 2 어디가 어디가 어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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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말이 안 돼 앞에 꺼요 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 아 진짜예요? 아 진짜로 진짜예요? 네 나 진짜 못 말이 안 되는데 아니 당첨자가 없잖아 빨리 한 번 아 이거는 무조건 걸릴 거 같은데 2를 했는데 내가 저쪽으로 막 갔단 말이야 D D 오케이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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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나 눈썹입니다 여러분 와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진짜 그게 계속 잘 기억하시네요 이거 내 친구 아이디인데 이거 와 이거 뽑아주면 대박인데 내 친구 정말 기대하겠네 아 그거 보시면 돼요 형님 아 진짜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이거 나오면 자 됐어 몇 개 넣으셨어요? 몇 개 넣으셨어요? 100개 넣었나? 500만원 내야겠네 이거 이거 500 내야 돼 아 미치겠네 B가 좀 그리로 갈 거 같아 B가 500으로 갈 거 같아 내 말은 맞은 적이 없으니까 B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뭐야 오지 마라 어디 가 어디 가 어 맞지 맞지 와 와 이게 진짜 운 좋은 거야 이게 진짜 운 좋은 거야 이게 말이 안 돼 이거 너무 심해요 흔들어도 돼요? 아니 말이 안 돼 지금 여기서 몇 자 뽑는 거예요? 24개 정도 뽑아야 돼 이거 무조건 내라는 거네 지금 아 내장 뽑았는데 네 개 다 나왔어 확률이 너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확률이 아 또 봐 벌칙이야 이거 벌칙이야 벌칙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말이 돼? 장난하냐고 이거 진짜 깜짝이야 아 이거 어떻게 뽑으면 걸려 이거 이런 이씨 이게 이씨 야 이 말이 되냐고 이거 다 벌칙이지 이거 벌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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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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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하나 해야 된다면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? 여기서 하나 해야 된다면? 네 다섯 개나 벌칙 하나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거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이거는 한번 하는 걸로 뭘 텐에서 농구공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반 농구공 여섯 개랑 이 3X3 공인구 두 개 야 이게 대박인데요 와 슬램덩크 농구공이에요 몰텐 있고 슬램덩크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윌슨 윌슨에서 작전탄 그리고 이제 공기압 측정기 개인 폴백 가방에 달고 다닐 수 있게 다 클립도 있어요 미니 꼴대 이제 훈련용품인데 푸더크 훈련하는 훈련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개인 훈련용품입니다 전자 휘슬 레트로 감성으로 옛날 예전 휘슬 이렇게 부는 거 이것도 공기압 같은데요 이것도 이제 훈련용품 이거 아시죠? 이거 뭐라고 하지? 깔때기 땅바닥에 농구 코트 라인을 그리는 키트 공기주입기 이것도 공기주입기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게 다 MBA 제품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할스바나에서 양면 저지 다섯 장을 또 지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로 의료재단에서 건강검진 것도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품을 지원해 주셨는데요 윌슨, 몰텐, 할스바나, 하나로 의료재단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도 이제 심만을 향해서 열심히 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비가 연예인